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위한 예배이기도 한데 교육관 건축이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 교육관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는 교회 사랑주일로 겸해서 지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다 합해서 한 번 더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한 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 교육관 건축을 마무리를 해야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있는가 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전 어느 때도 다음 세대는 중요했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관 건축을 하고 교육관 건축 헌금을 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장노님들도 온 교우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의 문제 다음 세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뜻으로 저런 교육관 건축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을 지었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믿음 안에 서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내간 슬로건이 다음 세대를 건축합시다 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헌금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부모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중간에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시게 됐습니다 로마 병정이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그 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는데 그 중에는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지 아팠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정말 통곡을 하고 우는 여인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참 불쌍하게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을 그 성만 무너집니까?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도무지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로마 병사들이 집어던져 죽였습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지 못하게 만들기를 무려 1900년 1948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시 건국을 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일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도 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네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위에서 기도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지금 엠벙방 사건이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도대체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정말 음란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악한 일들을 누가 저지르고 있나 2000년 이후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20대 초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게 상식인 세상에서 삽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죄, 죄 아닌 기준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온 인류가 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쓴 전략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러면 세상은 그나 인류는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은 그 영적인 뿌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부모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반항적인지 왜 그렇게 비둘어져 나가는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악한지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상이 안 되는 걸 심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란의 영이 아이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탐심, 돈이면 제일이라는 생각이 어린 아이들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장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어린 유아들 다 끔찍히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유아들 다 끔찍히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태중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형편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잘 들으라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영생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십자가의 복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하는 거죠 이 일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신천지 2단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통곡을 하는 부모의 그런 기도를 지난 성경집회 때 보았는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모와 부모 세대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부모라면 자녀 위에 기도 안 한 사람 없을 거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부모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부모 위에서 안 울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었냐 기도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자네들 학교 성적 때문에 다 기도했을 겁니다 진학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좋은 성적 못 얻었을 때 합격하지 못했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아마 울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군에 갈 때 그때 부모 중에 아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엉뚱한 아이 하나 손잡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뗐을 때 정말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제로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자네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자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그건 정말 울어야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영역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 자신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모 세대, 어른들, 그분들은 참 눈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기가 막힌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피난을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아마 거의 상상은 못 하실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러면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보따리 하나 싸고 집, 세간살이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는 무작정 대책도 없이 피난을 떠나는 심정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이 이해 못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예수 제대로 하나 잘 믿어보자고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세간살이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쓸고 정치 없이 그냥 기를 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면 눈물인 거예요 지금처럼 냉난방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맨 바닥에 거기서 철회하고 매일 그렇게 철회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니 그분들은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살아오셨고 지나고 보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우리 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 세대에 눈물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나라와 민족과 이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연합 기도회가 있었을 때 그때 한 섹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속에서부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눈물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 세대의 눈물이 마른 거예요 물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 때문에 좋은 학교 가라고 군에 가서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짜 흘려줘야 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메말른 그런 부모로 인하여 진짜 기도가 없는 세대 눈물이 뒷받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차이가 뭘까 돌아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있었던 설교와 눈물이 없었던 설교가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에게 기도회 인도를 맡겨서 기도 준비하다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으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으더라 무엇을 회개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늘 나왔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뜨겁게 안 와요 역사가 없는 회개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같아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지 무슨 죄가 있는지 깨닫기는 하겠는데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도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건 무슨 뜻일까 그때 마음에 통렬히 깨달아진 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문제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고 잘못도 우리가 하고 있고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니 아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구나 눈물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의 눈물 부모 세대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자녀 사랑하죠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죠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죠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만나보면 엄마 아빠가 가장 싫대요 세상에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의사이신 어떤 성도님이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로부터 그런 원망을 들었댑니다 아빠 아빠 난 아빠가 인상 쓰는 게 제일 싫어요 바깥에서는 항상 웃으시면서 집에만 오면 인상을 쓰잖아요 그 성도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동안에 늘 딸이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딸이 좀 밝은 얼굴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집에 와보면 딸이 늘 인상 쓰고 늘 투정하고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고 그래서 지적을 해줬대요 너 그런 얼굴로 살면 안 돼 너 감사해야지 너 기뻐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아이가 아빠 항상 아빠는 집에만 오면 그렇게 인상을 써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딸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늘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교회에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신자이던 내가 왜 가정천국은 이룰 수 없는 걸까 교인들에게는 누구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내와 딸에겐 왜 자기 중심적이란 말을 들어야 할까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몸이 상하도록 드리고 있었는데 가정에 왜 진정한 평안이 지속되지 못할까 그게 숙제였대요 바깥에서는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요 문제는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평가가 안 좋은 건 왜 그렇지 고민하다가 답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하더래요 그러면 내 딸 아이에게도 그대로 이 상처를 물려주고 마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나 너무 분명하더래요 집에서 아내에게 딸에게 남편으로 아버지로 제대로 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정말 가정의 천국을 누리게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면 그러나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모의 삶을 통하여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해주고 만나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번 가정 부흥회를 맞아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달 우리 교우들에게 했던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책을 낸 겁니다 물론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 책을 한 권씩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천상 사서 보셔야 되죠 그러나 이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 낳으면 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열심히 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많은 남편이었고 문제가 많은 아버지였어요 마음으로는 아내가 행복하게 두 딸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걸지 그렇게 넘겨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교인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데 부부 사이가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성도의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관계가 특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한두 가정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가정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마다 5월이면 설교하던 시리즈 설교를 내려놓고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해마다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 부응회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가정 세미나를 부부 세미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세미나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그들께 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부 세미나였고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가정 주제의 설교였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저에게 도전해 온 것이 제 아내와의 문제 우리 두 딸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정을 주제로 했던 설교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모든 설교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진지하게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복음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교육관을 지으면서 건물만 지으면 못하나 건물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가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 성경 공부할 공간, 분방 공부할 공간이 없으니까 짓기는 하지만 교육관 건축한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해결되는 건가 고민이었어요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주중에는 이 건물을 또 어떻게 쓰는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슨 성경을 여기서 가르쳐야 되나 홈스쿨링 하는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나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나 그러나 다 제한된 인원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많은 헌금을 들여서 지어도 교육관 건물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른들도 예배를 드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주중에는 주일 예배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에 아이들의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영상을 보내주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영상 보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길래 그런가 하고 제가 봤더니 야 정말 기가 막힌 영상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저 분위기만 잠깐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구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기 봐 저기 예수님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해볼 거예요 바로바로 짜잔 부활계란 꾸미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거 맞나요? 의사인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작에서 죽은 것이 확실한 그럴 수가 없어 진짜 사실이었어 예수님 당신은 진짜 부활하셨군요 우리가 연극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제가 몸이 약한 게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온라인 상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영상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제는 아주 일상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성경의 놀라운 진리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청소년 그 또래들의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구나 엄청난 장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분만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으로 교육관에 쓰여지고 주중에는 생명의 복음 성경의 진리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어린이 청소년 복음 방송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지금 온라인 상에 엄청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복음 정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보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담는 영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겠어요 매일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만 제공될 수 있다면 그런 복음 방송국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같이 힘을 모으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관이 건축되어지는 일은 참 흥분된 일이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이 교육관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거 그때 참 어려웠던 때였어 너희들도 아마 조금만 살펴보면 알 거야 2020년 그 초부터 한동안 코로나19라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었어 그때 너희들을 향한 부모의 눈물 부모 세대의 눈물과 헌신으로 지어진 거야 이건 기념비죠 기념비 우리도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 교육관을 짓게 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복음 방송국을 하나 세우자고 아마 시작한다면 시도조차도 못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반은 지어져 있습니다 올 여름이 지나면 완성이 돼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사랑 기도회를 하면서 벌써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눈물의 기도의 헌금이에요 우리 갈래교회 장노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미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베트남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초등부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 건축할 건축비를 모으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교회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터에 매일 나오셔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교육관 공사 현장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기도하고 한 주일에 한 번에 일곱 번 교회와 교육관 현장을 돌면서 열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 사랑 기도에 교회 사랑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래요 베트남에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배출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육관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예배당 하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모아둔 건축비를 이 교육관을 위해서 써주세요라 가져오셨어요 2,400만 원이에요 그 장로님, 권사님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떤 분은 유방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이 5천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진짜 부모의 눈물이죠 우리 교육위원,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은 사실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인 딸을 생각하고 건축위원으로 헌진하고 봉사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교육관 하나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짓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그리고 복음 방송센터를 짓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